여기 여성분들도 계시고 나이 좀 어린 분들도 계신데 되게 그냥 열심히 저보다 더 열심히 잘하시더라고요 더 저도 자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숙검댕이가 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책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되게 아주 뜻깊은 추억이 될 것 같고요 마을에 오셨으니까 포토스로 한다길래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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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트아크가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기부 행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부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마케팅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메일이 왔는데 참가를 해볼까 하고 지원을 넣었는데 진짜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평상시에 산림 뭐 산불이 났었다라는 말들은 분명히 들었었는데 실제로 얼마나 났었는지 어떤 피해가 났었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알게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산불이 나오고 산림을 복구하고 하는 일들이 산림청이나 먼데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닌 바로 우리들의 일이라는 것들을 참가하시는 분들이 느끼고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저희 오티 때 수컴댕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정말 수컴댕이가 됐어요 아무래도 힘든 노동을 하는 거긴 하지만 같은 공통사가 있다 보니까 대화도 훨씬 잘 풀리고 또 얘기할 때도 힘들어도 좀 더 힘내자 이런 게 더 자연스럽게 잘 돼서 그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되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되게 아주 뜻깊은 추억이 될 것 같고요 이 더위에 더위 먹으실까 봐야 그게 오히려 걱정될 정도로 해주셔서 옆에서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감동적이고 참가하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힘들기도 했는데 사람들도 만나고 보람차고 하니까 다음에 또 이렇게 봉사활동 있으면 또 나가고 싶어요 저희 리부트 캠페인 시작되고 많은 분들께서 기부 참여를 해주셨고요 게임 유저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분들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순직소방관 가족 지원 그리고 산불피해 산림복구지 지원 이재민 주거 환경재건 지원에 약 7억 2천만 원 상당의 현금이 모이면서 이제 그쪽에 지원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유저분들과 산림복구 봉사활동까지 함께 진행을 하면서 캠페인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2년 동안 굉장히 야외 봉사활동 되게 제한적이었는데 다시 시작 희망해수 봉사활동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또 한번 알리는 것 같아서 그게 기분이 좋았고요 또 유저분들께서 호응을 많이 해주셨기에 또 이런 활동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찬 마음 가지고 저도 또 저희 CSR 커뮤니케이션팀 사효공원실에서도 공사활동 열심히 준비해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나중에 만나요 아멘